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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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증 열애밀인 수중요우 재보살 만행순웅 만행순웅 경권 제7권 발안해를 외우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바란이 외우는 방법을 처음에 개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안 하나 내가 마음을 깨잡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삼마디에 들어간 수학 묘문, 닦아 배우는 그 묘한 문을 말했으니 그 보살 돈된 보살의 도를 구하고자 할 진대 종이로 먼저 이 네 가지 유리를 가지기를 아까 살 또 운망, 살 또 운망 네 가지 살생, 도적질, 거짓말, 은행 그런 것을 깨끗이 지켜란 말입니다. 깨끗하기가 얼음과 서리와 같아야만 교여 빙상하여사 자불능생 일체 지협하여 스스로 온갖 지협이 능히 생기지를 아니하여. 지협이라는 것은 옆갈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그러한 문제들을 지협이라고 한 거죠. 일체 지협 같은 것은 근본이 사중재를 잘 지키면 온갖 그런 자질구레한 번외와 커물을 일으키는 그런 지협이 전부 다 생기지 않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본만 잘라버리면 지협도 다 잘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본 뿌리를 말라, 말르게 해버리면 가지와 예파라도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 가운데 사중개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사중개를 얼음, 서리같이 깨끗하게 서리빨같이 그렇게 지키게 되면 일체 지협이 생기지를 아니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 가지와 입의 네 가지가 나는 것이 반드시 원인이 없게 되리라. 마음의 세 가지라는 것은 탐진치죠. 마음에 대한 세 가지는 탐진치고 입에 대한 네 가지는 아까 망어를 비롯해서 악구하고 또 기여하고 양설하고 그것 세 가지하고 망어까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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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허물은 거짓말하고 아까 말한 방어 또는 남을 이간 붙이는 양살 여가서 이 말하고 저가서 참아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양살이라고 합니다 두 챗바닥 돌리는 것 기어랑 하선 던지름하게 남에게 유혹시키려고 꾸미는 말이라요 비단 쪽 같이 비단 기자 비단 같이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거예요 비단 짜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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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래서 꾸미는 말을 기어라고 합니다 악구라는 것은 악담을 하는 것 악담이 악구라요 남을 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헐뜯고 막 보살말을 오짓말을 하는 것이 악구라요 마음에 대한 세 가지는 탐심 진심 치심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몸에 대한 세 가지가 안 나왔죠 몸에 대한 세 가지는 아까 찰도음 찰도음이 몸에 대한 세 가지인데 네 가지 그 개 가운데 찰도음이 나왔었죠 이걸 치박이라고 열 가지 악이라고 그러죠 요거 여섯 가지 뭐요 일곱 가지를 말한 거죠 반드시 나는 것이 그러니까 일곱 가지가 신삼 구사의 그런 허물이 생기지를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없게 됩니다 까닭이란 말은 원인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도 없는 거죠 시가 말라 부르면 이파라도 안 나죠 그와 같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요 시 인종 원인 그 종자를 인이라고 합니다 아나나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만약에 실류 네 가지를 유실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오히려 색성 항미촉을 항미촉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니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했던 네 가지 살생, 투도, 사음 따위죠 온히리어 빛깔, 소리, 냄새 따위 그런 육진경계에 마음이 반영하지 아니하거니 일체 마사가 일체 마구니의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다른 마구니 여러 가지 악마의 그런 방해하는 좋지 못하는 불상사는 생기지를 않는다 말이죠 근본이 튼튼하면 문제가 없죠 땜을 잘 막아놓으면 땜이 터지지 않지만 땜을 잘 못 막아놓으면 땜물이 터져가지고 큰 수재를 홍수가 범람하면 크게 당하죠 서울도 만약에 팔당댐 터졌다면 서울이 아마 물바다 들 거예요 잘 막아놓아야 되죠 장성댐도 막았는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 장성 읍내가 전부 다 물바다가 들었던데요 그와 같이 잘 막아놓으면 터지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땜을 잘 막듯이 네 가지 사중계를 잘 지키면 그 밖의 일체 지엽적인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생기지 않을 뿐더러 마사도 생기지 않을 거다 말이죠 자규 숙수벌 불능 멸재된 만약에 옛날에 그 숙수벌 옛날에 관수벌 등이 멸재하지 못할 진데 옛날에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죠 나쁜 버릇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이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주먹을 가만 놓아두고 일기야 싫어서 주먹을 가만 놓아두면 주먹이 건질건질해서 뭐라도 때리고 싶고 쿠타하고 싶은 것도 그것도 나쁜 버릇이죠 그런 숙습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하고 싶은 자기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돈도 많이 있는데도 어떤 애는 도적질이 자기 적성에 빠져가지고 없어서 도적질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도적질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바로 숙습이라요 과거에 도적질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숙습을 능히 체크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난 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심으로 나읍 불정광명 마하 살다타 다반다라 우상 친두라를 외우게 가라 능험주입니다 능험주라를 말한 거예요 불정광명이라는 건 부처님 정수리 광명 그러니까 대불정이라고 말했죠 지금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여우 재보살 만행 수능엄 신주하는 마하 살다 다반다라 마하 살다 다반다라는 것은 그전에도 나왔죠 대백산계 큰 흰 일산과 같이 사람 몸을 다 덮는 우주 벗개를 다 덮는 일산과 같은 그러한 마하 벗이죠 큰 벗이죠 대벗이죠 무상 신주라는 이유 없는 가장 신비로운 부문 능험주를 가리킵니다 불정광명 마하 살다 다반다라 우상 신주까지가 능험주를 가리키는 말이요 능험주를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외우게 하라 그러면 그 외우면 과거의 버릇도 습기도 다 제거하게 된다는 그 말이죠 마음은 한 곳에 두면 한 곳으로 집중해서 쏠리게 되면 다른 곳으로는 마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험주를 지극정성으로 독송을 하게 되면은 다른 숙습도 저절로 소멸되지요 이것은 이 절에의 부처님의 의견 정상의 의견 정상은 볼 수 없는 정상이죠 가장 최상성 진리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자리죠 최고 마음자리 우의신불 함이 없는 마음부처 마음부처가 법신불이죠 별의 법신불 부처님의 정수로 그게 이제 이 정수로 붙어서 발휘하여 바류라는 것은 광채를 발하여 자, 요련화 소설 진주니라 보호배 연꽃 연꽃에 앉아서 부처님이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신 마음의 주문입니다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 능험도량을 알립해서 그런 말을 부렸죠 그러니까 이제 능험도량 알립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능험도량을 차리기 전에 예비적으로 개행을 철저하게 청정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행을 잘 지킨 다음으로는 영음주를 이제 지성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너는 숙세랑은 과거 전생에 마등가로 더불어 역거부 인연이 마등가하고 관계가 된 것이 과거 전생에 부부였지 않아요? 오백세인가 넷세인가 부부였다고 그런 말이 다른 경우에 나오죠 역거부 인연이 그 은혜십기가 이 일생만 및 일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고두고 과거에 은혜십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던 습기가 두고두고 여러 생을 두고 여러 겁을 두고 이렇게 뻗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또 만난 거죠 일생과 및 일건만이 아니건만은 아일 선양의 뇌가 한번 선양하면 애심을 영탈하고 사랑한 그 애정을 애심을 은혜의 그 마음을 영원히 벗어나고 아라하니 되었단 말이에요 선양이란 말은 부처님이 능음주를 운수보살 시켜가지고 능음주를 외우게 했죠 그래가지고 마든가를 데리고 와 죽만들고 이 설법을 듣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듣고 저 위에서 아라하니 되었단 말이 나오죠 원통법문을 다 듣고 나서 아라하니 되었다고 마든가는 아라한도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 위의 유권에 나왔죠 그 말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유권 문어심 책으로 277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끝으로 셋째 줄에 끝으로 셋째 줄은 원문입니다 번역본 말고 그냥 한문으로 성비군이란 계속 전 사람을 듣고 아라하니 되었단 말이 나오죠 성비군이가 빠든가요 그래서 애심을 그런 애정의 마음을 영원히 벗어나고 아라하니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음료로되 저 핏자는 마든가를 가리키는 거죠 마든가가 음료인데 수행하는 데 마음이 없으되 돌을 닦으려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저 아라를 사랑해서 그냥 짝사랑하다가 이렇게 걸려들었죠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수행할 마음이 없었지만 실력 명자하여 실력이란 부처님의 실력 능엄주 실력 실력을 암암리에 도와서 명이란 말은 암암리에 어둘명자는 그 남 몰래 가만히 그 능엄주 실력을 입어가지고 그 말이죠 자자는 그것을 그것이 보태져서 실력이 거기에 가해서 그 뜻이죠 가만히 가해서 명가나 명자나 같은 말이죠 명운 가피력 뭐 그 저 대부랄 때 나오죠 누원 삼보 대자 대비 뭐 뭐여 명운 가피력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명운이라 하이도 하고 명가라 하이도 하고 또는 명자라 하이도 하고 또 도가를 하면 그것도 명복이라고 하죠 암암리에 도가를 만들어주면 명자는 바로 이 세 가지 말이랑 똑같아요 암암리에 훈습하고 암암리에 가해지고 암암리에 도와준다 도와줄 자자죠 명자를 해가지고 톡키 우학을 징득했거든 우학이라서는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우학을 이루었다는 거죠 아라한 붙어서는 우학이죠 아라한 붙어서는 우학이죠 마든간은 참 큰 복이 터졌어요 자기가 뭐 도 땅은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뭐 애써서 참선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안 안 하고 가까이 가다가 그냥 얼침에 그냥 드는 거죠 봉생마중에 풀부자직이라 숙대도 그냥 딴 데가 나면 꾸불텅 꾸불텅 한데 삼대 고전 삼대 속에서 숙대가 나면 풀부자직이요 와든간은 숙대 같은 존재죠 숙대라고 해서 숙대는 꾸불텅 꾸불텅 큰데 삼밭에 삶이 그냥 쑥쑥 커면 숙대도 삼밭에 나누면 같이 따라서 쑥 그냥 삶같이 쑥쑥 커지거든 그러니까 숙대 봉자 쑥이라는 댑니다 쑥 쑥떡해 먹는 숙대가 삶 가운데 남에 사람이 붙잡지 안해도 스스로 고다져요 같이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이나 같이 풀이나 빽빽하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서로 경쟁해서 빨리 잘 크죠 여다놓고 저다놓고 멀리 놔두면 겨울라 빠져가지고 잘 안 크지 않아요 그런데 빽빽하게 많이 심어놓으면 태양을 보려고 경쟁해서 빨리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아놓고 이것이죠 애들도 많이 모아놓고 공부시켜야 경쟁해서 빨리빨리 잘 돼지 하나 둘 놔두고 해봤자 잘 안 되죠 그래서 옛날 독서장 앉혀놓고 가르치봤자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예를 같이 놓고 가르친 것만 훨씬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독학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공학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력 진력을 명장하여 빨리 속히 우학을 징득했거든 어찌 너희들이 안 한 따위 너희들이 이 법회에 모임에 있는 성문들이 최상 최상승을 구함 이리야 최상승 법을 구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맞은가 보다 더 낫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정코 성불하는 것이 틀림없이 성불하는 것이 비육헌된 먼지로서 순풍에다 날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같으니 어떠한 어렵고 겁난함이 있겠느냐 먼지를 바람 순풍에다 이렇게 날리면 잘날락하지요 순풍에 돛대 같이 배도가시죠 순풍에 가면은 잘 가지죠 그것과 같이 쉽게 쉽사리 어려운 것 없이 잘 결정코 성불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공부가 잘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영엄주를 지송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그 말이죠 영엄주 실력으로 뭐든가도 애욕을 벗어나고 해탈을 해서 바라한 무학의 도를 빨리 이루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 또 그 실력 명자로 말면 쉽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발세에 발세 중생들이 발세에 도량에 앉고자 갈지 있는 능엄 도량을 차리고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비구 청정 검계를 가진 같고 비구들이 지키는 개가 있죠 비구 개 비구대로 청정한 검계라는 그 많은 개의 비구 개율이죠 그걸 가지고 종현호이 마땅히 개가 청정한 자 제1삼운을 선택하여서 그 스승을 삼을 것입니다 이건 율사죠 개를 청정하게 잘 지키는 율사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연히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나쁜 물을 받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물을 받으니까 개행이 청정한 청정 율사 한 분을 모시고 스승으로 받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 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의 개율은 반드시 성취하지 못하리라 엄한 스승 밑에 엄한 제자가 나오고 청정한 율사 밑에 또 청정한 율사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청정한 율사를 택해라는 거죠 개가 성취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개사를 오셔서 개를 받고 개를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옷도 갈아입으라고 그랬죠 새 옷으로 몸과 마음을 다 참신하게 그야말로 새 기본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죠 이건 다 형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형식도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는 형식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새 옷을 새 깨끗한 옷을 입고 향을 태우고 한가히 가만히 앉아서 이 침부로 말한 바 침주를 외우되 침부랑사님 아까 말한 능암주를 말씀하신 부처님이죠 마음부처 아까 정상 문신부라고 나왔죠? 첫째 줄에 정상 문신부들이 능암주를 연설 철하시는데 그 능암주를 철하신 침부리 말씀하신 능암주를 능암주가 신주요 신주를 외우되 몇 번을 외워야 되느냐 108번을 외운 다음에 108번을 외우는 거죠 108번을 외울 때 능암주 긴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냐타부터 108번 외우는 거죠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하라, 가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박리반, 호음, 다로움과 사바하는 그 두 줄인가 석 줄인가 되는 그 능암주를 108번 외워요 그것도 108번 외우려면 한참 걸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계하여 결계라고 해서 이제 도량을 자기 수행하는 그 장소를 딱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하는 것이 결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뱉는 것은 결인이라 하고 자기가 있는 이 한계를 그어놓은 것은 결계죠 사찰 경례도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았죠 사찰 경례 안에서는 술 먹지 말라 사냥하지 말라 그런 것을 주의사항을 꺼붙이죠 그 경례와 같이 자기가 수행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을 결계라고 해요 그래서 도량을 건립하고 응엄도량을 잘 세우고 지방에 현재 계시는 지방세계에 현재 국토에 계시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 말고 지금 현재 불국토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께서 말이죠 부처님이 무상렬해지요 위없는 최상의 부처님께서 대비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이 방광을 해서 데자비의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 수행자 자기가 응엄주를 외우는데 그 자기의 정수리 위에 부처님의 광명이 와서 대주기를 구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방광에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광명을 놓아주기를 구하면서 능엄주를 외운단 말이죠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